어, 175 왔니? 약간 옛날 게임이니까 해상도 같은 게 땡기면 그렇긴 한데 요즘 게임은 뭐 쥬라기 공원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땡기면 무슨 잎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막론이기 때문에? 그래픽 같은 거 그냥 한다 집니다 나 넣어놔 어차피 도움도 안 되나 이거 뭐 도움되나? 도움도 안 되잖아 딱히 뭐 없네요 어, 다 다른 데가 이제 강이라서 어, 길이 심플해졌네 가자 빨리 47이면 회복 안 해도 될 거 같고 아, 레벨 보스 같은 거 있을 거 같은데 레벨이 괜찮을라나? 있고요 일단 갑시다 위에 일단 봅시다 입구가 여기 있었나요? 있었어도 일단 위에를 보고 가죠 이거 안 보고 가면 잠 못 자요 갔는데 대화 나오면은 만약에 대화가 한 3분 나온다 그럼 난 3분 내내 이 안 가본데 그림자를 밝히고 싶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 쟤 개죠? 벌레죠? 회색 우주 이름이? 슬라임이야? 어, 슬라임이 있네? 아아 275? 야, 이거 아니었으면은 힘들었겠는데 혼자서 오는 거니? 빠꾸해서 동료 데리고 갈게 어, 좋아 안 나온다 고민들 제한이 있나보다 어, 여기 왜 뚫어놓은 거지, 그러면? 아 저기서 뭔가 클리어를 하고 쇼컷으로 나가는건가 아 아니네 뭐야 아 찾아 아 아 어 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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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클릭이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닌거에요? 아 여기 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뭐야 여기였구나 아 여기까지 왜 틀어놓은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끊던가 차라리 헷갈리게 아 놀랬잖아 나 답 진행할뻔했잖아 아 너무 이거 수상하게 있긴 하죠 세이브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발 코벌트 그만 나와 미치겠어 사람 사는데로 있냐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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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멀라 해이 태주카 당시를 보낸다보군 그리고 내 역적같은 코벌트들이 당시를 통과시켜줬겠지 놈들은 못 믿을만한 걸 진작에 알았지 그렇게 무장한 걸 보니 날 죽이로 보낸거군 시어링 시계 맹세코 난 단 하나의 강석이 오염 강석도 오염 안된 상태로 강사는 내보내지 않겠어 근데 내가 처형돼야 된다고 내 머리를 잃을 순 없어 아 잠깐만요 자수하자 질서 선이니까 전 질서로 나갑니다 야 하지마 놀랐잖아 왜 자꾸 거면 휘둘러 아 저 일단 잡고 오자 아 저 또 뭐냐 아 니가 소환하는 거냐 혹시 일단은 세이브 때리고 네 편지 멍청하긴 네놈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전사 아니었냐 야 잠깐만 자 이건중 아니잖아 서거를 열어서 그런가 얍 왜 이렇게 느낌이 안аг біль 야 야 뭐야 뭐하냐 광점사 뭐하냐 자동 전투 기능이 고장 났어요 저기요 이돌아요 그래 기ded له 이게 없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다 흐접하냐? 두대밖에 못 댕니다 이제 3명 나오네 왜 이렇게 세지나? 여기 누가 떠 있는데요? 잠깐만요 사고 경지? 아 강전사활을 누구라고 하는 건가? 잠시 내놔 스케일렛 몇 주냐? 스케일렛 경지 안 주네? 뭐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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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커트로 된다 아저씨 그치 아 오케이 오케이 딸필로 도망갔다 이거지? 그치 일단 파밍 먼저 시간을 멈추는 건 파밍 할 때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가 와우 폭탄도 있어 와 세상에 오 이거 뭐야 이거 소금이죠 딱 봐도 그쵸 흡수에 물약? 아 폭탄인 줄 알았네 디자인 좀 보소 문 블레이드 화염저항 50% 아 한손검이야? 단검이야? 아 아아 뭐야 아하 씨 살려줘서 감사하오 미쳤냐?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죽여 죽여 아 쟤 650 주네 또 이 짓을 해야 된단 말인가 아 이거 또 치면 되나 무슨 레크로 돌리는 기분이네 참나 아 아우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손 좀 씹고 오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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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잡았구만 아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근데 이 게임 캐릭터 디자인이 약간 내 취향에 맞는다 발더스보다 발더스는 어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주인공 빼고는 솔직히 내 취향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많아 관리하면서 해야겠는데 이거 하면은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야 아 개똥이야 버리고 버리자 이건 뭐야 플러스 1 버려 신발은 내가 신고 발 시려우니까 성표 어디 아 들어갈 듯 없네 돈 돈 돈 스크롤 아 가져가도 되겠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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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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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과제는 도전 과제 달성 도전 과제 달성 도전 과제 달성 넣어둬 어 이거 편하네 너무 좋은데 저거 이거 제한 없나 없으면 좋을텐데 이거 너도 가 어차피 유니크는 깨지지도 않더만 이건 유니크가 아닌가 어 문블레이드 3 아 껴보고 싶은데 아 이런데 넣어놓을 순 없나 아 저주 때문에 아예 안 넣어지는구나 화살통도 있네 나 됐고 옷 한 번 입어볼래 안돼 아 아 아 아 아 가라 매크로 잔 전용 얘 전용무기라고요?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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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이야 공유할래? 드디어 내가 이 은친만 감옥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종족이 이런 아까 때렸는데 별로 하긴 여기서 80일만에 꺼내준다는데 당연히 보험화해야지 발로 차도 감사해야지 내 자유를 살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어 좋아 너의 가장 그 문블레이드가 중요한 검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아 자 너가 쓰면 되겠네 오 너 되게 세다 40일이야? 와 되게 멋있다 검 너는 내가 데려간다 아 너는 멋있구만 방어등급이 좀 많이 낫긴 한데 체력.. 체력 몇이야? 체력.. 아 넌 레벨 1이니? 아 이야 어 너 레벨이 내 레벨에 맞춰서 올라가는게 아닌가 보구나 이 게임이 아 레벨이 제한이 있나 보.. 아니네 레벨업 했네 4레벨이죠 지금 주문해서 생명점사 전승지식 마법사야? 일단은 데려가죠 약간 적적하니까 너는 이거 못 끼고 이거 낄 수 있냐? 그래 알몸으로 다니는 것보다 이게 끼는게 낫겠지? 오호 멋있는데 지팡이는 됐고 이거 어떻게 낄 수 있어? 2도로 댐? 당연히 안되구요 아니 마법 좀.. 이게 마법사니까 마법을 가르쳐줘야겠죠? 네 마법을 일단 보자 네 마법을 일단 보자 니랑 남긴 유산 자 마오키가 엑스로 막았는건 내가 뭘 막았거든요 불편해서 현옥이랑 다색분사 스프레이 모양으로 스프레이 모양으로 스프레이 모양으로 푸는다니까 범이네 범위에 부채꼴로 내성굴림을 해야해서 실패하면 5라운도가 의식을 잃게 된다 아 기절이야 그쵸 기절인거죠? 보호 너는 되게 특이하다 버프 디버프가 디버프가 있는거 같은데 버프랑 디버프? 아 현옥해서 우리 동료로 삼게 한다고? 어 그렇네 인간형 동료를 현옥시킨다 와 얘 대미 능력이 어썸한데 어 이렇게 얘가 현옥 두개랑 분사 가져갔네 이렇게 일단 두죠 암기는 좀 이따 시켜주겠습니다 넌 거미를 메고 내가 데려가야겠다 너무 예쁜데 내 주인공 캐릭터보다 더 예쁜데 갖고 싶은 수준인데 거의 2레벨 마읍이요? 아 2레벨도 쓸 수 있어요 얘? 2레벨인데 3레벨인데 2레벨이 어 2레벨 구분을 어떻게 하게끔 만든거야 이거 레벨 1 기름막 아 이게 횟수지 아 1레벨 주문이네 그럼 다 아 식별은 있어야겠다 야 식별은 가져와야겠네 배낭으로 가져갑니다 기름막을 왜 가져왔니? 식별 가져오라니까 2레벨을 이게 경험치가 그러면은 내 레벨에 맞춰 오는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아 일단 내 레벨 올려두면 좋긴 하겠다 근데 빨리 빨리 X X Z 제트! 현옥 하나 빼고 식변 하나 넣겠습니다. 들어가죠? 네 주문으로? 형아, 주문 내 맘대로 못쓰니? 잠깐만요. 주문... 아, 적이 없어서 못쓰는 거지? 아이템을 템창으로 옮겨서 식별시키면 되겠다. 반지 좀 꺼내볼까요? 조셉의 노국반지를 일단 배낭으로 아, 다 아, 다 쉽게 채워지지? 나름 보스 있던 데라 그래서 이거네. 걸려있다. 어, 뭐 이게 그럼 걸려있는 게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야? 걸려있다면서? 쯧 아니, 무슨 저게 이래. 목걸이 두 개 나왔으니까 저거 말고. 이거...는... 다양한 마법 능력을 주는 게 걸려있다. 아, 파랑색만 돼요? 아, 뭐야. 그럼 그냥 다 똥만 지었네, 다른 건. 주문... 1에서 4레벨의 성직자 주문이 메모리지 할 수 있어? 뭐지? 아,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성직자 주문은 그냥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야? 나도 쓸 수 있나? 아, 개뿔. 성직자이구나. 아 뭐야? 그럼 개 똥템이나 지금 나한테 똥템이네. 어제 해보고 쉬면서 갈거기 때문에. 나가볼까요 이제 슬슬? 동료도 하나 생겼겠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네요. 4레벨에 맞춰서 무조건 동료 레벨이 확정되는게 아니라 내 레벨이 높으면 3레벨까지만 바로 올릴 수가 있고 체력이 너무 낮다. 3레벨까지만 올릴 수가 있고 그런거 맞겠죠? 체력이 레벨이 지금 4니까? 동료가 4까지 안올랐으니까 이제부터 동료랑 다니겠습니다. 천천히 동료들을 끌고 다니면 레벨업 하죠. 난 무조건 그래서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뒀다가 동료 영입해서 그냥 풀파티로 갈라 그랬는데 하나씩 영입해야겠네요. 너 늘리니? 난 이렇게 풀플레이드 다 입고 있는데 좋아.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방패 가고 와서 들게 해주고 그래. 들 수 있었나? 근데 이게 더 룩이 멋있잖아. 너가 너무 멋있는데? 나는 잽도 안 되잖아. 나는 바로 찌꺼기 됐잖아. 나 갈거 같다. 죽을 수도 있어. 칼을 전의 자극을 ass지게 해준다. 제 삶은 없습니다. 난 죽은 사람이예요. 매우 잘瘋한 사람이야. 잘 되겠지. 네, empieza 뭘까요? 잊고 있었어 잊고 있었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어우 빨리 해방시켜 와야겠다 동료 쓸 거니까 바로 바로 자유를 줍니다 나와 사원 사원 여기도 사원 있었죠? 내시켈 사원을 가죠 몬고 맞죠? 어디였지? 아 여기구나 자 빨리 가 어 깜짝 놀랐네 얘도 죽으면은 아이템 떨구면서 몬블레이드 떨어뜨리겠죠? 안 벗겨지진 않죠 진짜 전용템이라서 얘밖에 못쓰나? 일단 저항도도 있고 방어도까지 올라가네 몬블레이드에 어 그런데 방어도가 올라가네 반면 이거는 지퍼도 없고 직업이 저렇게 뭐니? 조작술사야? 아 그러니까 스카이로프 치마 환영술사 같은 건가 보